차이나타운이구 왼쪽이 월미도구, 차이나타운이구 여기가 차이나타운 입구가 며 여기 입구 맞나? 여기 입구 맞나? 288000에 계양을 했나 보다 먹어봐 졸려 양쪽이 되긴 거 웃음 길들린다 물 닫았어 물 닫았어 이런들이 안어서 정원인가봐 정원인가봐 볶음 완전 중국스타일인가봐 나 중국사람이야 나 중국사람이나봐 상쾌하게 들어갔어 상쾌하게 드실래요? 충성쾌하게 드시네 중국인가봐 오늘 먹자 안내았 탕후루 탕후루 설탕을 녹여서 깔기인데 되게 맛있어 젓가락 먹기 죽어박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천국의 도로 사탕도시 이렇게 누렇다 자식과 함께 배달한 고기 저녁은 다가가서 다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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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다가가가! 다가가가! 아 맞네! 옛날 거리 같아, 옛날 거리. 그치? 이거 퀵 던져보자. 여기 실제보다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와. 시장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시장이었어요. 아빠는 변하지 않아요. 여기는 옷동네구나, 옷동네. 저기 맛있대. 안이 어떻게 서 있더라고. 여기 시장 안이 이런 시장인데, 그치? 유명한 집 아니야, 이거?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여기가 본점인가 봐? 오케이, 오케이. 보고 올게요. 근데 진짜 불황은 불황인가 보다. 이 시간에 웨이팅이 한 팀 밖에 없다. 이 시간에 시장은 수시를 먹고 싶다고 하여 김공정님이 지금 수시집 앞에서 우리가 번호표를 꺾고 대기 중이에요 우리 한 40분 기다려서 할게 40분 저는 당신의 남편이 더 많아서 계속 다급한 계란을 이동으로 가득을 하기로 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이 날이 너무 잘했다 안심해 이 날이 너무 잘 먹다 오늘은 꼬리의 이동을 해야 할까? 이렇게 좋은 날이 왔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